정수와 의미수 두 번째 단원 그 중에서 첫 번째 시간이 되게 될 거고 첫 번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보면은요. 양수와 음수라는 개념이 나와요. 선생님이 처음 배우는, 너희들이 처음 배우면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해. 근데 한번 돌아가던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우선 일단 처음 배우는 학생이라고 친다면 선생님은 양수는 뭐라고 얘기해 주느냐? 양수는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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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무슨 부호가 붙은 수? 플러스. 그렇지. 플러스 부호가 붙은 수. 이걸 뭐라고 한다? 양수라고 하고요. 음수는 보통 뭐라고 하느냐? 그렇지.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수. 이걸 바로 뭐라고 한다? 음, 수라고 해. 근데 플러스 부호는 생략할 수 있어? 생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부호는 생략할 수 있어. 없다라는 것 좀 알고 있으면 돼.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볼게요. 양수라는 건 단순하게 플러스 부호가 붙은 수다라고 보기 보다는 원래 양수라는 이 개념 자체가 뭐냐면 양의 유리수의 줄임말이에요. 양의 종수가 아닌 양의 유리수의 줄임말이에요. 유리수가 뭔지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잖아. 응수골로 나타낼 수 있는 양수. 기억나? 기억하나? 아니요. 음수. 음수는 뭘 보고 음수라고 그럴까? 음의 유리수.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한다? 음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양수라는 거를 우리가 표현할 때는 어떤 수 A가 있는데 A는 0보다 뭐하다? 그렇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쓰는 게 아니야. 양수라고 했을 때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답지에다 쓸 거면 나한테 수업 배웠다고 하지마. 이거 쪽팔려야. 창피해. 알겠어요? 이거 수락하는 거 아니야. A땡땡 플러스. A양수는 이렇게 쓴다니까 중상 고등학생들도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 창피한 거예요. 굉장히 창피한 거예요. 양수는 어떻게 표현한다? 0보다 크다.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가요? 그 다음 음수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어떤 수 A가 있는데 얘가 음수라면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안 가요? 그래서 양수와 음수라는 개념. 다시 한 번 알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이해 가니? 네. 그 중에서 잠깐만 보면은 유리수. 유리수라는 걸 뭐라고 한다? 쉽게 생각하면 무슨 꼴로 고칠 수 있는 수? 분수 꼴. 그렇지. 분수의 형태의 꼴로 고칠 수 있는 수. 정확히는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 형태의 꼴로 고칠 수 있는 거. 그걸 유리수라고 했었어. 알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양수와 음수의 개념. 첫 번째가 끝나게 되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몇 번째가 나와요? 두 번째 나오죠? 두 번째 무슨 내용이 나와요? 두 번째 무슨 내용이 나와요? 점? 정수라는 말이 나오지? 점수라는 말 보자. 보세요. 점수. 점수라는 건 뭘 보고 얘기하는 거냐? 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나는 부호가 붙이고 뒤에 무슨 수가 와야 될까? 유리수가 와야 될까? 아니야. 무슨 수가 와야 될까?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뒤에 무슨 수? 1, 2, 3, 4, 5, 7, 8, 9, 10이라는 자연수가 와야 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뭐도 있다? 0. 0도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나? 가요. 이해가? 여기서 참고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써주는 거를 중3 때 처음 배우긴 하지만 알고는 계세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보, 부, 호 라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보, 부, 호. 복, 부, 호. 복잡한 부호. 복합적인 부호.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복. 알겠어요? 복, 부호. 수학에서 복자는 좀 간간히 틀어 나오게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뭘 얘기하는 거야?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 2, 4를 의미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2. 오케이.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 2, 4 모두를 지칭하는 거야. 알겠어요? 중3 때 배우게 될 기호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정수는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부호 뒤에 무슨 수가 온다? 자연 수가 온다. 그 다음 그거 말고도 또 모두 있다? 0도 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요 안 가요? 가요. 이해 가요? 그래서 정수라는 것을 분류를 좀 해보면 몇 개로 나눌 수 있다? 3개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플러스, 부호가 소통, 양의 정수로 구분하셔야 돼. 절대로 구분해야 돼. 양의 정수랑 양수랑 같아 안 같아? 절대 안 같아요. 양수는? 양의 의미죠. 그렇지. 양의 정수에 줄인 말일 수 없어요. 양정? 그런 거 없어. 알겠죠? 그런 거 없어요. 알겠죠? 그런데 양의 정수는? 양의 정수는? 플러스라는 부호가 붙고 뒤에 자연수가 온다 그랬지? 네. 그런데 플러스 부호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생략 가능하다 그랬지? 양의 정수를 뭐라고도 부를까? 자연수. 그렇지. 양의 정수를 자연수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됐어요? 네. 그다음 이렇게 양의 정수말고 또 뭐도 있어요? 0도 있죠. 그다음 또 뭐도 있어요? 양의 음의 정수. 그렇지. 음의 정수도 있다. 여기서 잠깐 정수를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로 나눌 수 있다. 맞아? 틀려요. 정수를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로 나눌 수 있다. 맞아? 틀려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려요? 0. 0 빠졌죠. 이해가 안가? 반드시. 반드시. 내가 반드시. 정수는 뭘로 나누는다? 3가지.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네. 자 이 내용을 이 내용을 수직선에다 잠깐 표현해보면 수직선에다 잠깐 표현해보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수직선을 한쪽 방향으로만 갖고 맨 왼쪽에 0만 있었지만 이제 중학교로 들어가면서 가운데가 얼마? 0.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자? 원 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네.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작아져요. 작아진다. 작아져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진다. 그래서 0의 오른쪽 구간을 우리는 뭐라고 잡자? 이게 양의 구간. 양의 구간이 되는 것이고 얘가 뭐가 되는 걸까? 음의 구간이 되는 것으로 나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아요? 네. 수직선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도 알려줬는데 기억나니?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작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크다 그랬지? 네. 수직선 불변의 법칙. 뭐냐? 왼쪽에 있는 것은 무조건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어떻다? 무조건 작다라고 그랬잖아. 원점이 어디든 어떤 숫자가 어디든 간에 수직선에 이걸 A라고 잡고 이걸 B라고 잡으면 누가 더 크다? 오른쪽에 있는 게 무조건 크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 안 가? 가요. 가요? 그럼 여기서 대답 잘해. 잘 봐. 음의 구간에 있는 수. 즉 음수는. 음수는 0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요? 음. 오른쪽으로 가니까 커지는 거야. 이해가니 안 가니? 가요. 양의 구간에 있는 수는? 왼쪽으로 가요. 원점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작아지는 거니까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커지는 거지.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네. 오른쪽으로 가면 커지는 거야. 왼쪽으로 가면 작아지는 거야. 이해가니 안 가니? 가요. 그리고 수직선 불변의 법칙.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보다 무조건 어떠다? 크다. 무조건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 것보다 무조건 작다. 이해가니 안 가니? 가요. 됐어요? 네. 음수도요. 당연하지? 그러면 음수는 0보다는 무조건 작아요. 작고 양수는 0보다는 무조건 크고 양수는 음수보다 무조건 커요. 크다. 이해가니 안 가니? 가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음, 영, 양이 되겠지. 이해가니 안 가니? 이해가니?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크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 이해가니? 가요. 이해갔어요? 네. 그다음. 그다음 나와 있는 게 이제 뭐예요? 분수라는 걸 공부하는 거예요. 분수. 분수. 봅시다. 분수 중에서 이제 뭘 배우는 거예요? 세 번째. 정말 너희들 중학교 1학년 내내 배울 수 중에서 가장 범위가 넓은 수. 무슨 수? 유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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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수를 배울 거야. 알겠죠? 유리수는 뭘 보고 유리수라고 한다? 정확하게는 정수군의 어떤 형태의 걸 정수다.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준 적 있죠? 분수 해설. 분모 안에 0이 오면 돼야 안 돼?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수학 쪽 오류라고 했고 왜 그런지도 알려줬죠? 이해 가요?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공부하라고 해서 선생님이 유리수는 무슨 형태의 꼴로 고칠 수 있으면 유리수다? 분수의 꼴로 고칠 수 있으면 죄가 뭐가 된다? 유리수. 예를 들면 4분의 1 유리수의 안이에요. 맞아요. 마이너스 3분의 2도 유리수의 안이에요. 유리수의. 유리수의 아니에요. 맞아요. 이해 가니 안 가니? 이해 가요? 그 다음 3 유리수의 아니에요. 유리수 맞죠? 왜? 3은 1분의 3, 2분의 6 등등등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분수로 고칠 수 있죠? 네. 분수로 고칠 수 있으면 무조건 유리수라고 그랬어.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 0 유리수의 아니에요. 0도 유리수 맞다 그랬어. 얘는 0분의 1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분모에는 0이 들어갈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1분의 0, 2분의 0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만들 수 있다. 그 다음. 그 다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 게 뭐이냐면 선행 배운 학생들이 실수할 때가 있어요. 3.14라고 하는 것은 유리수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당연히. 원주율이라는 걸 제대로 공부한 학생들은 3.14. 그 다음에 뭐야? 152, 153, 16인가?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나간단 말이지? 걔는 분수의 꼴로 고칠 수가 없어요. 원주율 자체는 분수로 고칠 수 없어요. 원주율은 원주율은요? 원의 둘레를 지름으로 나눈 그 비율 있죠? 원주율은 분수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유리수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얘가? 근데 3.14도 그러면 선생님이 원주율이잖아요. 아니에요. 3.14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원주율이 했잖아. 중학교 올라가면서 3.14는 그냥 뭐일 뿐입니까? 100분에? 314일 뿐이에요. 중학교 때 원주율이라는 건 뭘로 배워요? 중학교 때 원주율이라는 건 파이로 배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것만 조심하면 돼. 3.14는 원주율이야? 아니야.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원주율, 즉 파이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얘는 유리수가 아닙니다. 파이가 없나요? 파이라고 이제 라틴, 고대에 라틴어죠? 그래서 여기 이걸 이제 파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알파, 이걸 됐다, 이걸 반마 이런 식으로 쓰느면서 얘를 파이라고 하고 이 파이를 원주율이라고 약속하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 때 도형 중에 하나가 좋은 게 초등학교 때는 3.14만 곱했지. 원주율을 3으로 한다, 3.14만 곱했잖아. 중학교 때는 곱할 필요가 있어 없어. 원의 분명은 원의 넓이를 구할 때 원주율 곱할 필요가 없게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해. 그래서 중학교 도형은 그런 게 하나 좋은 거야. 이거 조심하세요. 알겠죠? 네. 수학을 질문하는 게 뭐야? 그, 저희 수학 선생님께서요. 어떤 수 나누기 0은 안 되는데 0 나누기 어떤 수는 성립한 거에요? 0 나누기 어떤 수, 0 나누기 어떤 수. 그냥 성립한 거. 분모의 뭐가. 분모의 0이 아닌 거잖아. 이건 분모가 0은 아니잖아. 분모가 0은 아니잖아. 근데 어떤 수 나누기 0 이건 돼야 안 돼. 얘는 됐다 이거야. 얘는 성립해요. 왜 분모의 0이 아니니까. 근데 이건 분모의 0이지. 이건 성립해야 해. 이건 무조건 성립 안 해. 분모의 0들만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된다. 얘 가 안 봐. 가요. 얘 가. 네. 곱하기 역수 취해줘야 되는데 0의 역수가 있어 없어. 역수가 뭐야? 둘이 곱해하고 1 해야 되잖아. 1 남아야 되잖아. 0이랑 뭐랑 곱해서 1 남을 수 있어 없어? 없지. 0이랑 중거리랑 곱한 거 얼마 안 와? 0. 0이나 없지. 0이랑 수호랑 성립이 없다네? 0. 0과 5잖아. 0이랑 뭐 곱해서 1 남을 수 있어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교실이 뭔지 있냐? 아까 뭔지 알았어요. 뭔지 있었어? 총선한 지 좀 됐나? 총선 좀 해야 되는데 주말에. 자 우선 일단 유리수.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안 가요? 가요. 여기까지 이해 갔어? 네. 이때 유리수라는 걸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분류해 볼 수도 있느냐? 어떻게 분류해 볼 수도 있느냐? 유리수라는 걸. 여기에 수많은 이렇게 예로 들어져 있는 이 유리수들 중에서. 플러스 부호가 붙고 유리수라고 얘기한다면 얘를 각각 뭐라고 부를까? 얘를 양의 유리수. 그래서 뭐라고 한다? 양수. 얘를 뭐라고 한다? 음수.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부호로 표현해 줄 때는 어떻게 한다? 어떤 수 A는 0보다 크다. 어떤 수 A는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그런데 유리수라는 걸 꼭 반드시 이렇게만 나눌 수 있나요? 아니요. 유리수라는 걸 꼭 이렇게 나눌 필요 없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더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보세요. 유리수라고 하면 분수꼴로 고칠 수 있는 수는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정수도 유리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얘기죠. 0. 유리수야 아니에요. 유리수로 안다는 얘기예요. 정수는 다시 멸로 나눈다? 세수로 나누 수 있어요. 세수로 나눠지는 게 뭐다? 그렇지. 양의 정수. 얘는 뭐라고도 불러? 자연수. 자연수. 그다음 0. 그다음 음의 정수. 정수. 한마디로 0이 있는 것들 전부 다 뭐라고 들어갈 수 있어요? 유리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얘가 가합니다. 가요. 얘가 그 유리수라는 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다음 수력 충전 너희들 풀 때 실수 많이 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실수라기보다는 선생님이 하는 방법을 좀 알려줬는데 수직선에다가 유리수를 만약에 표현하라고 그러잖아. 됐어요? 얘가 0이야. 얘는 얼마? 한 칸이면 마이너스야. 얘는 1. 얘는 2.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3. 얘는 마이너스 4잖아. 맞아? 맞아? 상훈이 이거 잘 봐. 상훈이 이거 많이 틀렸었어. 잘 봐봐.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걸 표현해 주고 싶대. 수직선에서 찍어주고 싶대. 얘는 일단 대분수로 그 저 뭐냐. 그 뭐지 다 까먹었어. 대분수야 가분수야. 대분수. 대분수 아니야? 앞에 튀어나온 게? 앞에 튀어나온 게 대분수 맞죠? 대분수로 고쳐요. 수학선생님 대분수 가분수 까먹었어요. 아우 진짜 뭐 이런 수학선생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대분수로 고쳐요. 마이너스 1과 2분의 1이지? 네.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 수직선상에서 일단 얼만큼 간다? 마이너스 1만큼 가고. 2분의 1만큼 가야 되니까. 이거를 표현할 때. 일단 마이너스 1만큼 갔지? 네. 그 다음에 2분의 1만큼 가니까 대략. 2칸. 그냥 요쯤데 그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표시해주고. 두 칸 중에서 여기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써주라고요. 뭔말하는지에 가한가. 가요. 얘가 이걸 할 때 너희들 실수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8분의 4를 표시해봐 이래니까. 얘가 한 칸이 안 난 거죠. 그 0에서부터 1까지 그 상에 있는 숫자지. 그치. 얘를 8칸으로 쪼개고 앉아있어요. 이러면 돼 안 돼. 저희가요? 어. 그러면 돼 안 돼. 아니에요. 체폐했던 역사죠. 흑역사죠 흑역사. 얘는 뭡니까. 2분의 1이죠. 약분하고 해야지. 그러니까 얘 표시해줄 때 어떻게 해야 돼. 상훈이 이렇게 하면 안 하거든 이제. 여긴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얘가 뭐야. 2분의 1. 이렇게 8분의 4. 이렇게 해야지. 무슨 말 하는지 얘 가한가. 가요.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수직선에다가 표현해주면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었던 거야. 뭔 말 하는지 얘 가. 네. 약분 해주고 쪼개. 네. 창피해진 놈들아. 수호 너는 없었던 것 같지? 네. 너 있었어 이마. 네? 없었던 것 같은데. 너도 있었어. 네. 영상영화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확실하게 얘기합시다. 영상영화 플러스에 마이너스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3. 플러스 40. 플러스 40. 마이너스. 5. 근데 얘를 숫자로 나타내면 플러스 100분의 20. 알겠어요. 마이너스 100분의 5.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죠. 됐어요? 네. 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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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에서 출발한다 이거야. 바다에서 출발한다. 알겠어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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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저 밑에라는 얘기야. 저 밑에. 마이너스. 140. 저 밑에. 아우 유치네요. 그 다음. 웃었냐 지금? 비웃었냐? 0보다 1만큼 작은 수 시작. 0보다 1만큼 작은 수. 0 마이너스 1이지? 네.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런거죠. 알겠는가? 네. 여기 봐요. 양의 정수를 모두 고르래. 양의 정수 동글뱅이 시작. 네? 양의 정수. 플러스 2. 그 다음. 10. 또 있어 없어. 음의 정수 모두 고르래. 시작.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그 다음. 끝이죠. 그 다음 정수를 모두 고르래. 마이너스. 정수는? 마이너스 5. 0. 플러스 2. 플러스 10. 오케이. 됐어요? 네. 원 모어 타임. 양의 유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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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대답 하고. 머릿속에 마이너스 2. 꼬리가 계산하는 흠. 대답할 때 하나 쓸 도 deeply 그런 게. 하 Kenya 쓰기 때문에. 마이너스부터 6 0. aza壊을 해도. 그 다음 또 뭐 있어? 없어 없어. 億EMn sum. 정수의 pets incluyo? 플러스 11. Emma's 9. 6. 마이너스 9. 하ALK. 이것 doppler. 원 모어라. 그 다음. 자연수가 아닌 정수. 자연수가 아닌 정수. 자연수가 아닌 정수. 말 어렵게 생각하지만 자연수가 아닌 정수라는 건 자연수는 뭘 보고도 자연수라고 그래 양의 정수 정수는 몇 개로 나눠줘? 세 개로 나눠줘 근데 양의 정수 빼래 그럼 뭐 고르라는 얘기야? 0과 음의 정수 그렇지 다시 정수는 몇 개로 나눠줘? 세 가지 뭐뭐뭐?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근데 그중에 양의 정수 빼래 그럼 뭐 고르라는 얘기야? 0과 음의 정수 0과 음의 정수 고르면 어떻게? 얘와 마이너스 2예요 그렇지 정수가 아닌 유리수 골라봐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3분의 2 마이너스 4.5 플러스 2와 5분의 2 벌써 읽는 거 까먹는 거 아니죠? 음 그 다음 비트 봐요 수직선 ABCD가 나타내는 수를 각각 얘기하라 라고 얘기했어 한 칸당 여기 마이너스 5 찍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니까 한 칸당 마이너스 5라는 걸 체크하고 일단 그치? 맞아 맞아 그럼 A는 뭐야? 마이너스 6 B는 마이너스 2 C는 1 D는 4 4 자 그 다음 봐 봐 이 숫자 얼마야? 일단 얼마큼 갔어? 5만큼 갔고 그 다음 몇 칸으로 쭉 했어? 하나 둘 셋 넷 칸으로 쭉 4분의 3 그렇지 5와 4분의 4 뭔 말하는지 해가? 네 이렇게 해서 얘기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대분수로 다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4분의 23인가 쓴 때 중학교 때는 대분수 쓸 필요 없어요 가분수로 그냥 쓴 당연하지 양분 양의 유리수 모두 고르래? 양의 유리수 시작 플러스 2 플러스 4선에 3 그렇지 유리수가 뭔지 생각해? 플러스 7.7 그렇지 유리수가 뭐였어? 분석걸로 고친 거 전부 다잖아 네 그 다음에 음의 유리수 뭐를 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과 3분의 2 그 다음 마이너스 8 오케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 마이너스 1.6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과 3분의 2 플러스 4분의 3 플러스 7.7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얘들아 이런 거에서 실수가 나와 꼼꼼하게 알겠어요? 이해갔어요? 네 ABCD 나타나는 거 빨리 합시다 한 칸당 1이라고 쳤을 때 A는 얼마요? 한 칸당 1이 아니네요 하나, 둘, 셋, 넷 어? 내꺼 떨어져서 마이너스 1이지? 그럼 한 칸당 얼마라는 얘기예요? 4분의 1 4분의 1? 1이라는 거지 맞아 맞아 맞아요 그럼 B라는 숫자는 얼마예요?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그렇지 마이너스 4분의 1 즉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 A는? 일단 몇 가지 갔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만큼 갔고 네 칸 중에서 4분의 4 1 지나가고 그 다음 C는? 4분의 1 D는? 일단 얼마큼 갔어? 네 1만큼 가고 네 칸 중에서 한 칸 간거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너네 가 네 네 그 다음 대표 유형 봐봐요 네 231번 부탁합니다 네 231번 부탁합니다 수채는 유형 5번까지 해요 수채는 유형 5번까지 해요? 수채는 유형 5번까지 해요? 응 알겠죠? 얼마 안 되죠? 보세요 자 다음 중 양해 부호 또는 음해 부호를 사용해 나타난 것으로 오는 것이다라고 했어 수호야 네? 1번 맞아 틀려 1번 틀려요 그 다음에 상훈아 2번 맞아 틀려 맞죠? 지출이 맞아요 맞죠 지출이 플러스에서 아 플러스 아니에요 지출은 내가 돈이 나간거야 내 돈이 나간거야 수입이 내가 들어온거야 알겠죠? 그냥 뭐라고 해야돼 마이너스라고 해야되지? 3번은 맞아 틀려? 틀려요 틀리죠? 4번은? 3일 전 3일 전 4번 맞아요 맞아요 됐어요? 네 그 다음 몇 번이야? 그 다음 그 옆에요 그 옆에요? 그 옆에 위 어 다음 수 중에서 정수를 보도 골라라 그 다음 정수를 시작 마이너스 2분의 4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4 그 다음 minus 마이너스 2분의 4 그 다음 그 다음 끝 오케이 그 다음 몇 번이니? 그 다음엔 여기에 여기 238번 수 중으로 오른 걸 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정수 5개래요 정수 한번 골라볼까요? 뭐 냈어요? 예 마이너스 그다음 2분의 4 그 다음 영 그 다음 6 다섯개에요? 아니네요 4개지? 유리수 6개래. 유리수 얘기하면 몇 개입니까? 전부 다 유리수죠. 7개인데요. 그렇지. 7개. 자유수 2개. 자연수 뭐야? 맞아요. 자연수 2개 4. 그 다음 6 몇 개? 2개 맞죠. 다음 몇 번? 4번 1번. 4번은 음의 유리수 몇 개야? 음의 유리수. 생각 잘해? 3개. 음의 유리수 하나, 둘, 3개 해야 되지. 그치? 그 다음 정수관의 유리수는 몇 개? 정수관의 유리수. 하나, 둘. 그 다음 어떻게? 3분에서 둘, 3.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수가 있다고 해서 꼼꼼하게 풀어. 알겠는가? 네. 그 다음 몇 번이에요? 2, 4, 1이에요? 2, 4, 1. 2, 4, 1 맞아요?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4를 나타내는 점 A와. 그럼 A 좌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 다음 8을 나타내는 점 B. B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좌표 쓰는 거 알려줬죠? 대문자 쓰고 괄호 알고 점 쓰면 돼. 진짜. 한가운데 있는 점을 M이라고 그랬어. 그럼 봐봐. 원래는 이렇게 놓고 A가 얼마? 마이너스 4. 여기가 얼마? B는 8이죠. 여기서 올 때까지 거리가 얼마야? 10이요. 이 거리를 갖다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 한거에서 한거예요. 그렇지.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빼라 그랬지? 네. 그럼 8에서 어떻게 해? 이렇게 빼는 거죠? 그럼 얼마? 12. 12죠. 이거 계산할 수 있죠, 이제? 네. 이거 처음 배우는 학생들한테 이걸 설명할 수 있겠냐고? 못하잖아. 음색 계산 안 배웠잖아, 얘네들. 그럼 너희들은 할 줄 알잖아. 12야?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2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반씩 떨어지면 얼마씩 떨어져야 돼? 6. 6관씩 떨어져야 되지? 네. 그럼 이 가운데 있는 좌표를 M이라고 했을 때 M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지? 네. 마사에서 6을 더하든. 8에서 6을 빼주든. 맞아, 맞아. 이해가 안 가? 가요. N. 얼마야, 좌표를? 2지? 이해가 안 가? 여기서 잠깐. 두 수의 거리를 구하는 건 어떻게 해? 큰 거에서 짜은 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빼면 돼요? 이해가 안 가, 이게? 가요. 가운데 있는 중점 좌표 구하는 건 어떻게 해? 나누거나. 둘이 더한 다음에 1으로 나누는 거야. 둘이 더해요. 평균 구하는 거랑 똑같아. 8이랑 어떻게 해? 마이너스 4랑 더하고 2로 나누으면 돼요. 이해가 안 가? 가요. 나 봐봐. 이제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필요 없을 거야. A가 있고, B가 있는데, 봐. 여기가 마이너스 10이고, 여기가 7이래. 맞아요? 이 가운데 있는 점의 좌표 M은 어떻게 한다고? 마이너스 10이랑 7이랑 더하고 2로 나누라고. 2분의 5라고.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이해가 안 가니? 이해가? 네. 그다음 몇 번 해? 그 다음에 2만 5번이다. 245번. 어이? 수직선 A, B, C, D, E가 나타날수록 옳은 것이다. 라고 했어. 일단 A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2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4분의 3. 4분의 3. 4분의 2 아니에요? 아, 4분의 2. 4분의 2. 소위, 소위, 소위. 4분의 2. 알겠어. 좀 크게 보자. A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2와 4분의 2. 맞아, 맞아. 그럼 B는? 마이너스 1과 4분의 1. C는? C는? 조심해. 조심해.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바로 0하고 옆에 있다고 해서 원점 못 보면 큰일이야. 네. 알겠어요? 음의 구간과 양의 구간을 정확하게 구분하세요. 네. 그럼 D는? 1. 1이죠. 2는? 2는? 1과 3분의 3. 4분의 3. 이렇게 나온 거죠. 맞아, 안 맞아? 맞아. 소수로 나와 있는 걸 몰래 고쳐주면 돼. 중수로 고쳐서 때려버리면 되겠죠. 이해 가냐, 안 가냐? 나머지 여러분들이 찾아요. 네. 네.